미세가 올랐어 적군들에게 포트를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떼어내주지 최선을 다해보지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불길 속으로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방금은 좋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지 포기하지만 말자고 최선을 다해보지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불길 써들어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산박 먹였네 이 기세를 머슥 뚫어보자고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산재물이 되어라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불길 속으로 코비 genug 나는 산재물리 포기하거나 너는 하나는 그지 점점 그지 이뇨 피해죽 우리 이 뒤 Post 세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